지효야, 너 왜 끼 부려? 그럼 뮤비 찍는데 끼를 부려야지 아니, 이거, 이건데 여보세요? 지효야! 언니가 없다 예쁘다 지효는 강아지가 내버렸어 아, 왜 지효야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안 어울리나? 괜찮은데? 아, 힘 빠져 여기봐, 이것도 너무 쉽다 응 힘! 내려, 힘! 힘 빠져요 힘 빠져, 힘 빠져, 힘 내라, 힘! 힘 내려, 힘! 힘 내려, 힘! 야, 오빠, 곱창이가OSS! 아직 개인 싸인 아직 안 했어, 리나야 쓸 수 있잖아 정연아 왜 이렇게 말하면서 사나를 만져? 정연아 왜 이렇게 말하면서 사나를 만져? 너무 만져 진짜 방금 바지 이렇게 잡았어 아니 아까도 찍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안 좋아 뭔가 느낌이 너무 좋아 괜찮아 괜찮아 땡땡땡땡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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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